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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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지나벌에 약속한게 있습니다 완성되면 제가 오압을 해주세요 노예항복 anyway 노예항복 해야지요 마이크 왜요? 마이크 왜요? 기왕지사 이승민을 단들시키기 위해서니 노래하는 거 같으세요 박수 날짜에 건강하다니까 우리 박수 날짜에 건강하다니까 우리 박수 좀 대주이자 박수 회장님 짝 짝 짝 짝 웃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전주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하오기 싫다 봐 너무 오면 숫자가 따라오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맘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잘한다 서서 넘어가는 청춘 비감은 줄 몰랐구나 세월 안까지는 말해라 화이팅 고객님 다른 소원을 만들었고 아무튼 계속 웃으면 긍당은 놀아줍니다 요거 개에서, 파솥취매에서 두 분 조금도 마시는 거 많이 자시면 우리 원분이 다 등등하십니다 건강하셔야지 또 우리 중에 우리 친구 부문을 만들어 드실 거고 하신대 다시 말한다랄 바로 무릎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거 좋아하냐 감사합니다 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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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내 아이가 넓겠어 사랑의 달간이 나요 다음 하나요 그 뒷봉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눈물이 나네 떠는 날 고연이 고울 속에 비춰진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새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우려하기 우려하기 딱 좋은 나인데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제공장치 하면 기분 좋죠? 구면도 노래에 안락하면 안되고 우리 주민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게 정치인들 대학이라고 봅니다 흥이 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청도가 흥 나가 좋네 얼슨 우리 청도 살만 나네 얼슨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저희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개를 맞으면 저희 어머니이 참 좋았을텐데 대신 기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노래도 잘해요 생각보다 보통 열 같이 하얀다보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저씨나 아파하고 어깨다고 강수도 안하고 막 강수도 신으로 가뿜는게 아저씨 안에 컵떡아 봐주십시오 그룹 הט 아내 도망가신다고 컵떡아 아내 아내 도망가신다고 안아내 그룹엠 아내도 안들어라 겼는데 제가 원래 아내 행사할 때 네 부뇌회가 진짜 복수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무연되면 이런 목적이 먹더라고요. 부무엘의 예산입니다. 부무엘의 예산을 많이 가고 놀아서 많이 가고 놀이 날 거니까 부무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 꼭 지키게 부르겠습니다. 부무엘 꼭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 같이 이야기할게요. 두 명의 애가 지금 같이 오래봐서 잘 모르겠어요.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. ㅋㅋㅋㅋ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